유리 pitch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채널에 나있게 감 poziom 저희 유튜브 채널에 BACK 당석 Jeżeli California OK 오늘도 이렇게 리액션을하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 굉장히 멋있는 분을 소개시켜 드릴 거라서 뭐, 별다른 소품 없이 견건한 느낌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에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분은, 바로 이분은 저의 진짜 그 페이보릿 중 하나에요 머신건 켈리 머신건? 머신건 진짜 그 머신건이에요 몰라요 근데 머신건 켈리라는 그 옛날 마피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분 이름 딴 거 같아 와우 이름 되게 멋있네 네 아무튼 머신건 켈리 진짜 이분은 제가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좋아하고 있어요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오늘 노래 제목은 27 27 약간 나이를 말하는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살짝 들어봤는데 이 노래는 기존에 조금 나와있었잖아요 뮤직비디오에 나온 거고 네 저도 진짜 많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 이 노래 들었을 때 한국 래퍼 중에 빈지노라 래퍼가 있어요 이 노래 그 노래랑 알까? 비슷해요 그 If I die tomorrow는 오늘 밤이 마냥 내게 주어진 오늘 밤이 마냥 내게 주어진 토대와 같다면 What should I do with this 토대와 같다면 What should I do with this 약간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랑 느낌이 비슷한데 약간 안에 내용은 좀 다른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 나누면서 이 액션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Lit 액션 그라 뚜뚜 와우 비행장 같네요 이거 그랬대요 자기가 이걸 쓸 때 굉장히 슬펐데 뭔가 자기가 그 아름다운 그런 무드에 있는데 약간 그런 슬픈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을 때 만약에 지금 내가 죽으면 죽고 뭐 다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약간 저 때는 약간 우울한 감성이 굉장히 풍만했을 때 이 작업을 했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전주 느낌도 되게 약간 저의 마음을 뭔가 조금 슬프게 한 듯한 느낌의 멜로디가 나오는데 한번 계속 들어볼게요 슬프다 야마하 피아노죠 네 명체 페니스 브랜드 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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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막 그런 소린 것 같아 모든 경험은 다 값진데 자기가 최고가 됐다는 그런 포인트가 포인트에 도달할 때가 있대요 그런데 그럴 때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자기가 처음 시작했던 때를 꼭 돌아보게 된다고 아우 약간 회상적인 느낌이 드는 거네요 그러면 이거를 썼을 때는 아무래도 머싱건 켈리가 조금은 반열에 올랐을 때 썼나봐요 반열에 올랐을 때죠 그때 딱 정정을 찍었는데 그런 느낌 받잖아요 사람이 되게 한순간에 딱 잘되면은 뭔가 자기가 살아왔던 시간 고생 이런 거에 대한 기억들이 확 지나가면서 뭔가 좀 우울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아직 그런 걸 못느껴 봤지만 언젠가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오케이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죽을 것 같다. 우리는 그냥 부끄러워. 그리고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 같다.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 같다. 아... 27에 죽는다면 자기가 레전드라는 건 알고 죽을 것 같다. 적어도 내가 레전드였다는 사실을 알고 죽을 것 같다. 근데 되게 멋있는 말이잖아요. 내가 27세에 죽어도 나는 레전드라는 걸 알고 죽을 거야. 아, 내 손은 돈다. 근데도 이렇게 슬픈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렇지, 죽는다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뭔가 그... 사람들이 워킹하드 할 때는 자기가 일에 비춰서 하니까 모든 걸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여유가 생기고 성공했을 때 그 모든 고생들이 훅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뭔가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슬픈 것 같아요. 오케이. Bar Association La Rahu U U U U U U U E A R El Rahu RUED I don't know how Yeah, real feelings The past feelings When people counted me out till I grew up to count them Like I guess it's good to begin from I'm a scar so it's going to be Let me out I'm living like it's my last day Smoking sin It's not already 27 Dosses in the ashtray Smile as if no one hated it all As if anyone understood anytime I evolved I'm just a little bit of a song I'm just one of my favorite songs I'm still getting up I'm still getting up The band sounds are finished The lyrics are not a joke And the music is still a joke I'm still a little bit I'm still a little bit I'm not a lot of people who are doing this We are doing something 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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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really looking at this video 아 나도 진짜 멋있어지고 싶다 나도 진짜 더 열심히 해서 멋있어지고 싶다 진짜 멋있어 내가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아 아드레날린이 폭발하고 있어 지금 오케이 레쓰드잇 와우 아아 why don't you just go home I can't right now I'm a rolling stone rolling stone 야 집에 지금 그냥 가는 게 어때 이러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없어 왜냐면 난 rolling stone 있으니까 아 진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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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게 진짜 멋짐 아니냐 진짜 와우 rolling stone yeah 계속 가 볼게요 와우 너무 좋다 여러분 진짜 좋지 않아요 노래 와우 사운드가 진짜 엄청나 감사합니다 와우 와아 기타 소리 작 Driven 기타소로 와우 let's go fly away 키스 마 베이비 걸 굿나잇 딸이예요 아 진짜 딸이예요? 네 진짜 딸이예요 근데 이 딸이 되게 귀여워 키스 마 베이비 걸 굿나잇 내가 지금 날아가야 된다면 키스 마 베이비 걸 굿나잇 약간 딸바보네요 네 힙합 쪽에서 딸바보는 켈리가 아닌가 네 이 친구 유튜브 채널에 블로그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딸이 막 자주 나오는데 되게 귀여워 자기 공연장에도 무대 세워주고 같이 막 같이 노래 부르던데 아 진짜 애정이 느껴지네요 멋있다 그냥 모든 행보가 와 아빠로서도 최고고 오케이 렛츠 기릿 내가 하고 싶은 말이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죠 27 27 27 at least I know what 다 LEGEND LEGEND where you roll and cry like we're together track to fight alive forever track Hack 아휴 근데 사운드도 진짜 뭔가 록스타 같지 않아요? 진짜 록스타 같고 그 멜로디 라인도 너무 아름답고 가사 또한 되게 아드레날린 분비시키는 진짜 열정 갑자기 뿡뿡하게 만드는 가사여서 지금 거의 그냥 저는 음악 감상실에 온 느낌이에요 그냥 진짜 감상하게 되네요 원래 이분이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그냥 빡센 랩 그치 진짜 머신건 같은 랩을 하지 않았어요? 빠바바바바밤 이런 외계였는데 약간 계속 가면서 점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점점 더 빠져들었어요 저는 캘리가 네안 오나요? 네안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토론토에 있을 때 한 번 왔었는데 티켓값이 졸라 비싸가지고 그때 못 갔어요 만약에 네안 오면 꼭 가죠 어떻게든 표를 사서 켈리 공연은 꼭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분 팬층이 아마 아시아에는 그렇게 많이 없을까요? 그래서 아마 유럽 유럽에서 투어 많이 하고 호주나 시드니 아니 호주나 뉴질랜드 그럼 만약에 저희 리티비가 조금 잘되면 한 번 조금 무리해서 공연 찾아가죠? 유럽으로 그렇죠 진짜로 가보도록 합시다 벽 그지 이쁘게 요즘 고등래퍼 하잖아요 하온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와 있거든요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도대체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가? 근데 진짜 항상 우리가 살면서 되게 많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이잖아요 진짜 성공한 삶은 뭔데? 아름다운 인생은 뭔데? 그러다니 네가 진짜 원하는 건 뭔데? 약간 이런 물음을 갖고는 살지만 사실 사는 게 바빠서 그런 물음을 진짜 혼자 술 먹을 때 아니면 할 수 없는데 이 노래를 통해서 또 이렇게 물어주니까 진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이란 게 도대체 뭐지? 그게 돈일까? 명예일까? 뭔가 이런 많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가사 중에 그게 정말 멋있었어요 아름다운 죽음 없이는 아름다운 삶은 없다고 와우 죽음이 있어야 삶이 곧 아름답다는 얘기도 있듯이 멋있는 말만 하는 친구네요 와우! I love it! Okay, let's go! 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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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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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는 항상 개구장이 같은 동네에 뛰어다니던 그런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싶대요? 철에게 싫다는 얘기네요 한마디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예술을 하는 분들은 철들면 예술은 끝난다 그런 것처럼 자기는 그때 순수했던 음악을 처음에도 시작하고 놀 때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오케이 끝까지 가보죠 어 이거 내가 익숙하게 듣는 스모키 블룸 블룸이 이 앨범 이름 오케이 자 이렇게 머신군 켈리의 27 듣고 왔는데 If I must go and die 27 평소에 제가 방방 뛰면서 리액션을 했다면 여기서 좀 엄숙해지는 게 제가 혼자 술 먹는 것도 좋아하고 혼자 생각한 걸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물음도 있잖아요 진짜 뭐가 아름다운 사람이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과연 돈일까 아니면 뭐 진짜 그냥 명예일까 막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게 되는 이런 뮤직비디오를 보게 돼서 오늘 좀 철학적으로 약간 무거워지네요 오늘 비도 오고 네 진짜 이따가 막걸리에 파전 한잔 싹 땡기러 하하하하 그러면 바로 가죠 오늘 진짜 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랑 계속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최근 과거 지나온 과거의 세월에 대해서 뭔가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근데 이 노래 자체가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이 머신건 켈리만이 지금 그 나이대가 돼서 그 위치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고 그 얘기들을 굉장히 아름답게 잘 풀어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보통 이제 올라가서 좀 높은 위치 있으면 사실 뽐내기에 바쁜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냥 나 존나 멋있어 난 니네들보다 나 존나 잘났어 이러게 바쁜데 머신건 켈리는 물어봐주잖아요 니네들이 존나 멋있게 사는 게 뭘까 나는 솔직히 성공했고 여기까지 왔지만 나도 공허함을 느끼고 뒤를 되돌아보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 들어서 진짜 저한테 감명을 많이 주는 위인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레전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웩하면 클리셰한 그런 장면들이 뭐냐면 돈 돈 뿌리고 나는 뭐 아이스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의 스웩은 딱 그 훅천 라인이 존나 멋있는데 내가 27에 죽게 된다면 적어도 나는 그건 알고 죽겠지 내가 존나 레전드였다는 사실 살짝 더 극찬하면 그냥 래퍼하고 뮤지션으로써 레전드가 아니라 이 분은 지금 약간 가세 영역에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멋있어 깨달은 자 같아 오케이 그리고 아 우리 이거 빼먹었어요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그럼 오늘 머싱건 캘리 생일을 맞아서 머싱건 캘리의 27이라는 노래를 뮤직비디오로 여러분과 리액션 해봤습니다 아마 올해는 28이었을거에요 나이 좀 드셨겠죠? 네 저희도 28 아니요 우리는 27일거야 아직 아 우리 미국 나이로는 미국 나이로 오케이 그러면 오늘 리액션 좀 무거운 분위기일까요? 과연 아니면 철학적일까요? 생각이 굉장히 많아진 리액션이었는데 여러분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되게 힘든 하루하루 당연히 보내실 것 같아요 뭐 일도 하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고 꼭 그 행복이 돈이나 그런거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좀 행복한 시간 맞아 하면서 어차피 사람은 나중에 죽으니까 그래서 모두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언제나 항상 그렇듯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클릭 클릭 그리고 알람까지 오케이 그럼 이렇게 부탁도 했으니까 오늘 리액션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에도 재밌는 리액션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세이 리액션